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용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 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조이시티 되겠고요. 조이시티 코드번호 0670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점은 2021년 7월 2일 오후 1시 13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 되겠고요. 다우존스다스닥 S&P500 지수들이 이제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을 이어가고 있죠. 조금 많이 올라왔는데 더 많이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하반기 뉴욕 증시 전망에 성신호가 켜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급여 신청건수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미국에 대한 미국 경제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기업에 대해서 사람의 채용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미국 증시가 좋으니까는 우리나라 증시도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선물을 좀 사라주고 있고 보자 코스다 코스피 아래로 같이 양매수를 했다가 외인 기관이 같이 팔아주면서 다시 보압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코스피 지수는 지금 현재 외인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물 지수 외국인이 좀 꾸준하게 좀 사주는 그런 모습들 보면 오후장에도 조금 방어를 해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조이 시티는 제가 예전부터 조금 올려드렸는데 굉장히 좋은 그런 게임들 많이 있죠. 이런 프리스타일, 프리스타일하고 프리스타일2 그리고 프리스타일 풋볼 이게 좀 재밌는데 요즘에는 이게 굉장히 저는 프리스타일 게임에서 농구 게임을 가장 재밌게 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축구 게임 그리고 요즘에 테라 예전에 조금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죠. 그리고 캐리비안 해적, 창세기전, 사무라인 쇼다운 그리고 2021년 하반기에 이제 킹오프 파이터즈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 신작도 나오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좀 수혜를 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재무제표를 보시면요. 재무제표 일단 현금을 굉장히 회사가 보유를 많이 하고 있고요. 유보율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부채 비율 굉장히 부채가 적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우량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채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상증자를 1대1로 했던 그런 경험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상증자 했던 가격대를 보시면은 정확하게 요 가격대죠 요 가격대 9천원 언저리에서 무상증자가 나왔었고 무상증자 때문에 물량이 한 번에 날아가지 못하고 좀 소화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죠. 그리고 지지를 해주면서 날아갔다라는 거죠. 단계적으로 요 정고점을 지금 현재 저항을 맡고 있는 자리가 되겠는데 이 저항 조만간 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외국 기간의 매수세가 좀 세더라고요. 기간이 엄청나게 많이 사죠. 여기 보시면 기타 법인 그리고 연기금 금융투자 이렇게 좀 많이 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은 많다. 그렇게 한 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이제 분당에 조금 있구요. 그리고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중에서 모바일 게임이 전체적으로 좀 수익률이 좀 높죠. 직원들을 위해서 스톱 옵션도 간간히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부채가 작기 때문에 단기 차익금 한번 볼까요? 단기 차익금이 없네요. 단기 사채만 좀 있고 거의 대부분 기업들은 단기 차익금이 있기 때문에 1년에 얼마 얼마씩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일단 그래서 일단 정고점 한 번 넘을 수 있게 힘을 한 번 터쳐준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즈 중에 대장이 있어요. 대장 펄어비스라고 하는데 중국 이제 판호 획득을 해서 이제 게임에 대한 수요가 전체적으로 늘어갈 것이다.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즈 검은사막 모바일 펄어비스가 중국으로부터 판호를 발급받았다는 소식에 게임즈 전반이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다. 검은사막? 검은사막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요. 지금 현재 펄어비스 게임즈 현재 대장이에요. 그래서 같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정고점 뚫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조이시트 였고요. 그리고요.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 무료 추천 종목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테마주 검색기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김용재 소장님께서 쓰시는 테마주 검색기고요. 주식을 처음 접해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 테마주 리스트를 한눈에 보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한번 깔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이시트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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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